X X 당연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이렇게 이렇게야 카메라 찍어! 거대해여 거대해여 어디 얻어찬 헹헹헹 1아파 테이크 1 에이 비마크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헤드뽀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알래스카를 다녀왔습니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알래스카 가는데 지출한 비용은 대략 한 350만원 정도 당연히 통장에 있는 돈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도 할 겸 두부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다 빼놔서 그 전에 두부물 마시다가 한번 토할 뻔해가지고 뚜루루루룻 이스 베이노 아이 캬 새깨 아까 다 뺀 줄 알았는데 호중래 칠칠 싸네 그냥 제가 여러분 두부만 먹겠습니까? 당연히 떡잉간장도 준비를 해줬는데 간장이 없어가지고 그 무슨 스키야키 소스로 대체했는데 너무 짜거나 너무 달지는 않을라나 모르겄네? 하지만 진정한 먹방 크리에이터라면 이 두부까지도 맛있게 먹을 줄 알지? 그러니까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채린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을 보는데 낭비하게 한 그 창밖에 없습니다 means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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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엑기 살짝 찍어가지고 아우 목맥혀 아 근데 이 두부가 이런 팩에 있는 두부보다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슈퍼같은 데 가면은 이마나 박스에다가 큰 두부 잘라가지고 해놓은 그 그 대변 봉지에 하나씩 사주는 그 두부 있죠? 그게 진짠 최윤선 2천원 투자 감사드립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 새끼야 친구끼리 왜 그러는데? 두부도 이거 다 먹으니까 불린다 음 아 잘 먹었어 주먹 두부 맛있네 두부 잘하네 여기 이 집 두부 잘해 여러분 지금은 오후 10시인데 저녁식사는 다들 하셨어요? 확 그냥 저녁식사 제때 안 챙겨 먹으면 내가 찾아가가지고 확 그냥 두부물을 맥아볼라 해도 그냥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알래스카 다녀와서 통장 잔고가 뭐 얼마 3,200원인가 뭐 돼가지고 마트에서 이거 두부 1,600원인가에 샀어 그걸 사가지고 먹어봤는데 당분간은 이제 먹방은 이런 저렴이 제품이나 저기 기프티콘 받은 거 그걸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배고픈들어 배고파 녹화만 좀 갈께요 녹화만? 아 녹화만 하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